네 세 번째 시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주 큰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 반등 대드켓 바운스인지 굉장히 좋게 봅니다. 바이더 디비인지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구간이 와있고 또 사실은 공매도에 대한 커버가 좀 들어와서 급하게 올라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좀 급한 반등을 원하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는 게 좋은데 어쨌거나 올랐으니까 뭐 기분 좋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제 오늘 제가 다른 증권사에 가서 이제 뭐 세미나 같은 거 하고 왔는데 최근에 봤더니 아마 미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해외 주식 미국 주식 관련해서 25가를 이번에 또 하신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좀 의아한 건데 그거를 개인들한테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좀 해서 우리 개인분들 혹시 그 호가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이번에 M사 미래하고 K사 런칭하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봤더니 제가 딱 보니까 쭉 호가 다 보여갖고 언제 언제 런칭하나요? 오늘 했죠. 오늘? 오늘. 위아래로 여러 호가 다 오픈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안 했습니까? 매수 여러 호가, 매도 여러 호가 해서 스무 개 호가를 다 보여준 거. 그래서 너무 좋다. 좋죠. 그래서 뭐 물론 그걸로 뭐 돈 번다는 건 어렵겠지만 하여간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 회사가 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는 뭐 그냥 대충 설명을 좀 드리고 월요일이니까 제가 또 지금 나온 지 좀 돼갖고요. 시간이 돼갖고 대충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을 잠깐 볼 건데 선물을 볼 건데요. 선물은요. S&P500 약부압, 다우가 강부압, 나스다 약부압으로 거의 아직까지는 흐름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날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흐름이 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약재가 없다 그러면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좀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그렇게 속을 세겼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이 많이 적용돼가는 그런 모습이고 또 사실 고점 찍었다는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작이 안정된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3일에 금요일에 주식을 사면 그 수익률이 어떨까라고 한번 좀 보여드립니다. 과거 13일에 금요일도? 끝났으니까. 13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으니까. 끝났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요일날 주식 사면. 13일에 금요일. 그냥 금요일이 아니고 13일에 금요일. 그러니까 몇 년 전에 13일 금요일. 계속 한참 한 90년 동안에 꼽아갖고에. 그 통계 자료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전기통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성과가 좋았을 것 같은 게 사실 금요일이 주식 사기에 좀 좋은 날이에요. 아 그래요?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 주말 기간 동안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부담되니까 포지션을 좀 줄여놓고자 하는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싸게 살기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가? 혹시 요일 중에 무슨 요일에 주식을 사면 수익률이 좋을까도 한번 고민해보시겠습니까? 무슨 요일? 이거 맞춰보시죠. 월, 화, 수, 목, 금. 저는 금요일일 것 같은데요. 저는 월요일일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요? 둘 다 좀 이따 보시면 되고요. 궁금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빅테크 주식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다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불륜안과 국민연구공단의 1, 2분기에 많이 매수한 전문이 어떤 건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또 내용이 많네요. 얼마 안 들리는 줄 봤더니. 그래서 일단 보시는데요. 지금 이제 한번 중간 결과를 볼 건데 고점 대비 다우스가 12.79%, S&P 100이 16.3%, 나스닥이 26%가 빠지면서 여전히 안 좋습니다. 반대가 있어도 불구하고 안 좋은데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S&P 500이 진짜 배워맞게 진입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가 얼마 안 남았죠. 진입한다고 그러면 지난 92년 동안의 모습을 본다고 그러면 평균 14개월 동안 지속이 되고 하락률은 평균 36%가 되기 때문에 한참 더 빠진다. 추가 마이너스 16%가 더 빠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20자는 안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솔직히 거의 갔다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부터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보시면 많은 분들이 통계인데 뭐가 의미 있냐 말씀하시지만 아주 오래된 통계들은 거의 잘 맞거든요. 그래서 꼭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들어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좀 안 좋은데 진짜 조만간 3자를 볼 것 같아요. 앞자가. 그래서 좀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아까도 설명하실 걸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포워드PR이 16.6배로 보여주면서 10년 평균 10.9배보다 더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6.6배로 굉장히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인데 실제 지금 이익이 증가했잖아요. 증가했을 때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빠진 것은 그만큼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은 사실 살만한 구간이 왔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맞나 티라든지 떠나서 일단 충분히 매수할 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빠질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10년 평균에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싸게 사실 분들은 지금 들어와서 상관없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포워드PR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EPS 볼 건데 EPS도 보시게 되면 228.95에서 229.2까지 해서 조금 증가했죠. 이게 몇 센트 증가한 거죠? 7, 29센트 정도 아닌가? 4, 26센트가 증가했네요. 그래서 점점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심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늘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할 때는 매수할 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들한테 월요일마다 그다음에 우리가 EPS 서프라이즈 나왔을 경우에 잘 나왔을 경우에 원래 5년 평균이 0.8%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0.6%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좋았을 때는 2.3% 마이너스였는데 5년 평균이 지금은 5.1%로 좋은 건 반영 못하고 나쁜 건 더 나쁘게 반영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얼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글쎄요. 그런데 그렇게 얼어있을 필요가 없는데 상당히 얼어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공포가 6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 지금 투자 심리는 거의 얼어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물론 금요일날 반대했습니다만 그 전일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손절했다는 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손절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리시면 어떨까라고 조언드려봅니다. 그다음 표가 이건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왜 좀 기다려 봤을냐면 주신 것처럼 1분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EPS가 그런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요. 만약에 팩트세자에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지금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앞으로 2분기 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자세히 나오지만 직전 4분기가 55%로 38%였는데요. 2분기에는 55%로 62%는 더 커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실적이 좋지 않다는 거, 안 좋다는,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실적이 안 좋다고 느끼냐면 어제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뭔가 아머전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다고 보니까 느끼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했다가 그다음 내년부터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약간 이렇게 완만한 사이클을 보여주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팡인데 이 팡은 뭐냐면요. 가운데 N이 껴있습니다. N. 엔비디아? 아니, N이 아니고 넷플레스. 아직까지 못 껴어요. 저 희망사항이고 아직도 껴있네요, 넷플레스는. 제가 앞으로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안 되고 있고요. 고전적인 거죠, 이게. 그런데 팡인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팡에 대한 붉은색입니다. 팡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지금 전체로 보게 되면 지금 이익이 거의 꼭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져서 실제 제가 볼 때는 물론 시가총의 주가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이익단은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팡에 대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별로 안 빠졌고요. 매출은 완만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서 실제 시가총은 쭉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이익이 크게 감소했고 물론 조금 감소했죠. 크게 감소한 모습이 안 나와서 사실 실제 이익 감소한 부분도 넷플레스하고 메타가 거의 기여한 거거든요. 그들 뺀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조금 빅테크를 매수할 만한 구의 아닌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익단은 잘 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워드 PR이 빠진 그런 모습인데 포워드 PR이 22.8을 가리킵니다. 고점이 얼마나 37일을 가리켰기 때문에 거의 40%가 빠져 있어요. 퍼가 빠져 있는 이 각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빠진 겁니다. 이럴만한 일인가 생각 드는 거죠. 거의 코로나 위기 때 수준으로 빠져 있는데요. 그렇죠. 많이 빠져 있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포워드 PR만 봐도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익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 하락폐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체의 수량을 주식수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2년 당시에 39억 줬거든요. 팡이. 그런데 지금은 28.1억 주로 거의 한 20% 이상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자서주 매입해서 소각 체류한 거죠. 자서주 매입하고 저렇게 대단한 거죠. 장기적으로.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상당히 주가 상승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분기에도 전용 동기 대비 2.3%가 줄어났다는 거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나중에 주가 주식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농담이고요. 정말 한 주 한 주 사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주환환 정책인데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국장은 비교하시는데 국장은 좀 이런 게 좀 별로 약간 소극적이죠? 소극적이죠. 워렌 퍼피시는 많이 표현한 게 애플을 산 이유에 대해서 내가 지분 5% 사면 애플이 나서서 지분 6% 늘려준다고 그게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맥냐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올해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아시겠지만 애플도 900억 달러 자수증이 발표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계속해서 늘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표가 이제 13일에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1928년보다 현재까지의 모습인데요. 13일에 금요일 날 지금까지 1월 달에는 14번 있었다는 거. 13일에 금요일 날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매주 금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인데 13일인 경우 지금까지 1월 달 14번 있었고요. 2월 달 13번 좀 나오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게. 저는 저희 생각에 있는 게 놀랐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선 했을까. 저거 하시는 분들은 밑에 이름을 좀 써놔야 되는데. 뭐 하시려고요. 일단은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5월 달이죠. 5월 달에 13일 날 5월 13일이었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0.35%가 빠지는 평균이 수익률이 그랬다는 거고 그다음에 평균은 약 54%까지 나왔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 보여드리고 오히려 6월 달 좋았어요. 6월 달. 그다음에 3월 달 좋았고 전체를 보게 되면 12달 중에서 8달이 올라왔고요. 4달이 빠졌습니다. 올해도 언제죠? 13일 금요일 또 언제 있죠? 그게 또 계산해봐야 되잖아요. 그건 달력 보시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잘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약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약간의 강부합 정도. 별거 없다는 거군요.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데이터가 왜 있는 걸까요? 이게 13일 금요일 날 되면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회 보시는 분들이 지금 13일 금요일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뽑으신 것 같아. 누가 한번 뭔가 13일 금요일 날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겼는지. 그런데 의외로 안 좋은 일도 없고 그냥 좋은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0.4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고 그냥 강부와 약부가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여서요. 별로 의미 없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나마 6월 달이 셌다는 것만 보여드리고요. 이것도 뭐 이거 가서 0.5% 이것 때문에 기억하시고 있다가 매수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3일 금요일은 내년 1월이라고 합니다. 내년 1월니까? 내년 1월. 0.4% 플러스에 약 50.1%에 포지티브한 거니까 괜찮네요. 0.04를 위해서. 내년까지 기다리시는 걸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일별입니다. 요일별. 요일별 봤더니 정답은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수요일 날. 1928년부터 지금까지요. 수요일에 4814 14번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차이는 정말 미묘하네요. 0.08% 제가 저 다섯 요일 중에 꼭 찍어도 나는 월요일 찍었거든요. 찍어도 꼭 저런 걸 찍어요. 안 좋은 거. 블랙 원뎅이라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걸로. 20%의 확률도 꼭 저걸 찍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요일 날 0.08%가 올라왔고요. 확률은 53.2%로 올라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 해에 연중을 보게 되면 약 20% 올라왔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았던 건 수요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수요일 날 되게 좋아할 거. 아니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수요일 날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뭔가 안정돼 있는 날 가운데 지나가면서 그렇지 않나요? 수요일이요? 두 분은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안정돼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 수요일 날. 목 금. 수요일 날 빠지시는데. 요즘은 수요일이 좋죠. 굳이 역시 얘기하십니다. 와 진짜. 인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게 월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그 다음은 화, 목 그럼 다 비슷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거에요. 여러분도 이거는 그냥 증시를 떠나갖고 재밌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밖에 보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꼭 월요일은 사지 말아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게 있다.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런 통계자료도 컴퓨터들은 많이 활용합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데까지 다 반영해서 매매하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별로 할 말이 없죠. 검색의 능력인데 검색하면 나오는 거니까요. 한번 잘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AII 그러니까 우리 전미 개인투자 협의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블리 센티먼트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강도로 강사느냐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의 가장 저점이 얼마였냐면 한 16 정도 나왔어요. 16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최근 13년 동안에 한 번도 찍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처음 찍고 올라온 거거든요. 진짜 이번에 진짜 안 좋았어요. 물론 개인들의 얘기지만 이만큼 안 좋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거에 걷고 있고 아마 우리 개인분들 진짜 아마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하락을 못 봤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24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약세해진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이런 자료를 부상님께서 가지고 오실 때 저 바닥에 딱 왔을 때의 어떤 매수 타이밍이나 왜냐하면 이제 지수는 계속 또 올라가니까 이게 매수 타이밍이 맞죠. 물론 매수 타이밍인데 이것도 이제 반등한 다음에 보면 매수 타이밍이 보이지만 이때 16 갈 때 알려줘봤자 못 사면서 15, 14 가면 어떻게 할 거냐 하시기 때문에 못하는데 실제는요. 무조건 사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게 계속 내려갈 수 없다 보니까 사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제 개인들의 마음이 그런 거니까 어쨌거나 뭐 잘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개인분들이 보통 레버리지 고버스 같은 거 많이 매수하지 않습니까? 고버스 그다음에 정방향 3배짜리 많이 매수해서 이제 뭔가 한방을 노리시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한번 빠진 다음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고버스 하지 마시고 일단은 천천히 한 배씩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S&P 500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인데 제가 구하는 건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작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로빈우드하고 그다음에 샤압은 빼고요. 그다음에 S&P 500을 같이 비교한 건데 로빈우에 있는 개인들의 수익률을 집계한 겁니다. 로빈수 이용하는 개인분들 작년 3분기에 8.7% 마이너스 났어요. 그런데 장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좋았어요. S&P 500이 0.2%가 올라왔죠. 그런데 거꾸로 이건 마이너스 크게 났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4분기에 S&P 500이 10.6% 아주 큰 상승으로 봤는데 로빈우드는 1.0% 마이너스 손실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분기였죠. 1분기도 10.8% 마이너스 났지만 S&P 500은 반밖에 마이너스 안 났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4월 달이죠. S&P 500은 4.6% 마이너스 났습니다. 반면에 로빈우스는 약 17%까지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결론이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분이 뭘 매매했을까요? 로빈우스로 로빈우스 갖고 여러분들 뭘 매매 많이 했을까요? 로빈우스 상장할 밈주시 했겠죠. 밈이죠. 밈. 혹은 레버러지 매매가 많았다는 거죠. 거의 탑트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는 밈을 하거나 레버러지 매매하게 되면 그게 잘 되면 돈을 많이 벌지만 아주 초보분들 그다음에 매매 서툰 분들은 그대로 물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될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돈을 잃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죠. 아까도 보고 왔지만 굉장히 많이 물려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매매가 빈번해집니다. 그냥 무서우니까 금방 샀다 금방 팔고 매매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증권상은 좋은 거죠. 돈을 많이 벌어주는 건데 이게 사실 증권 돈 벌어주는 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기를 원하는데 하여간 이걸 잘 보시면서 어렵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가 말을 시킨다 한 번 언급하면 ARKK는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3분기에 15.5% 빠졌고요. 4분기에 14%가 빠졌고요. 1분기에는 29%가 빠져서 정말 금방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4월 달에 28%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밈과 레버리지 몇 명 안 해도 만약에 ARKK 했다고 그러면 훨씬 더 손실포이 크다는 것도 한 번 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S&P500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요. 레프린TV 유나이트 스테이츠 most short이라고 해서 여기 나오시면 여기 뭐냐면 미국에서 공매도가 많이 쳐져 있는 기업들의 지수를 만든 건데 이런 기업들이 주가 많이 빠지겠죠. 공매도 치니까 지금 284에서 88까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데 현재가 105입니다. 105인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치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라고 보는 건데 대부분 다 공매도 커버가 들어오는 물량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진 게 한 70%가 빠진 건데요. 이 정도 빠지면 보통 80-90% 빠져요. 이러면 이 정도 먹고 말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시 측에 많이 드신 걸로 보이죠. 하다 보니까 급하게 공매도가 나온 모습에다가 그날 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욱더 급하게 공매도 커버 물량이 들어온 건데 실제 금요일날을 굳이 얘기하자면 물론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발 매사가 들어온 것도 맞지만 일부 기업들은 공매도 커버 물량이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어떨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이거 여기 나와있는 물구를 잘 보시면서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이게 공매도 많이 쳐져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게 반등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자율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공매도 커버가 들어올 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한 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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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락 1분기 주식 보유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wellwisdom.com 사이트 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1분기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크셔 에세는 거기 가셔가지고 위에다가 치시면 나오는 거니까요. 보시면 좋은데 일단 불연락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이게 주로 1등부터 타텐까지 11기까지 나오는 건데 주로 녹색이 보이는지 붕색이 딱 보시면 돼요. 녹색이 보이면 많이 매수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련락은 주로 매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장이 빠질 때마다 주식을 매수한 걸로 보이니까 저점 매수가 유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등이 애플입니다. 780점 만점 더 매수해서 더 보유 비중을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는 표가 방법이 뭐냐면 앞에 있는 게 보유 주식 수량이고요. 마켓 밸류고 그다음에 이게 전체 포트폴리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이게 전 비중 4.6이라서 좀 더 올라갔죠. 1등 랭커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있는 게 오너십이 뭐냐면요. 이건 해당 애플 주식에서 몇 번을 차지하는 거냐. 전체 애플 주식에서 6.3%를 차지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언제부터 매수했냐. 2007, 3분기부터 매수해서 현재 평단이 얼마냐. 36달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애플이.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막 주식 판다고 해서 이게 손해보고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최근에 지난주에 애플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팔을 때 여러분들 손해보고 파는 게 물론 있었겠지만 주로 주요 아이비들은 많이 먹고 그냥 일시를 하는 거죠. 중간에 잘라내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이고 역시 475원질로 더 추가 매수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축적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매수했고 중간에 구글 에이지만 좀 팔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유나이티 헬스그룹 그다음에 메타가 많이 팔았네요. 그러네요. 메타 플랫폼스를 875원질로 팔았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만큼 실적이 안 좋은 거니까 현재 보유 비중에서 한 5% 팔은 겁니다. 얼마 안 되지만 많이 판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걸 사고 어떤 걸 팔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겁니다. 국민연구공단 국민연구공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데요. 1등이 애플인데 애플은 좀 팔았어요. 30원질로 팔았고요. 얼마 안 됩니다. 팔았고 그다음에 2등 마이크로소프트 더 샀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더 샀고 테슬라 더 샀고 구글 더 샀고요. 그다음에 이거 똑같이 팔았네요. 구글 저기 이거는 L이 붙어 있으면 응용권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없으면 없는 주식 있다 없다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걸 선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있는 거 없는 거 의결권 의결권 있는 거 다 달라요. 미국은 반반입니다. 우리는 좋아하시잖아요. 의결권 있는 거 가서 의결을 해요. 그런데 갈 일 없지 않습니까? 편하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추가 매수했고요. 메타 플랫폼 매수했습니다. 유나이티레스 그룹 매수했고 존슨 선수까지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져서 국민연구공단은요. 주로 많이 매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장이 어려울 때마다 추가로 매수한 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주요 아이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매수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빠져있는 주식들은 매수도 무서운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장에서는 국민연구공단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해외주식 쪽에서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구공단이 잘 되고 또 저나 우리 박팀장 그다음에 최파구님이 앞으로 연금을 잘 받으려고 그러면 잘 되게 응원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애플 상당히 엄청났네요. 네. 그리고 블랙랑이랑 국민연금이 테슬라 늘린 비중이 꽤 높네요. 둘 다 비중으로는 테슬라 의미있게 늘렸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옆에 나오지만 의외로 주식을 미리 많이 사갖고요. 상당히 좀 낮은 모습이고 그러니까요. 2014년 3분기 하면 여러분들 36달러 갔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8년. 8년 전이죠. 8년 전에 주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애플이요? 그때 10달러에서 20달러였어요. 여러분들 올라간 거예요. 추가로 더 매수했고 올라간 거예요.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8년 전에 애플을 매수했어도 이미 10배입니다. 수익률이. 10배인데 못 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런 주식을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돈 버는 방법이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방송했던 박상준 이사 있잖아요. 저한테 새카만 후배지만 이 친구의 지인이 애플이요? 초창기 애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그냥 종이 상태로 종이요? 종이로 그냥 종이로 서티피켓이라고 해서 그냥 종이로 갖고 있는 진짜로 지인인데 제가 평단을 얼마나 하겠더라? 1달러인가 그래요. 1달러요? 1달러.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실제 저는 봤거든요. 진짜 엄청난 증서를 봤는데 진짜 엄청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냥 없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건데요. 지금 팔면 한 그 정도 이분이 그렇답니다. 대단한 분들이 나타나는 거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 한번 하시면 어떨까라고 조언드리고 오늘 준비된 내용을 봤고요. 출발을 한번 준비해 주셨습니다. 종을 한번 하고 갈까요? 잘 좀 쳐주십시오. 종을 쳐야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참 망설이지 말아요. 자신 있게 치세요. 힘 있게 쳐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컨트롤하기가 5월 16일 오늘 월요일이고요. 출발 상황인데요. S&P500 0.27% 마이너스고요. 다오가 0.16% 마이너스 날씨가 0.45% 마이너스 나서 3대 수수가 전부 다 마이너스 끌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큰 폭 아니니까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번 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연 바닥이냐 바닥에 근접했냐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이 왔냐 굉장히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보시면 되고 아마 내일 파월 연준 의장에 스피치가 있어요. 잘 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보시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주요한 기사를 좀 한번 보고 오늘 좀 마무리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피릿 에어라인즈라고 하는 항공사죠. 항공사인데 혹시 항공사 스피릿 에어라인 보유하신 분들은요. 잘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약 한 2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제풀러가 이번에 30달러를 빌딩했습니다. 오퍼했습니다. 사실 매수한다는 거죠. 제안했고 이미 프론티어 그룹이 따로 매수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스피릿 에어라인즈들은 둘 중에 하나 센 놈을 잡으면 됩니다. 그냥 되게 좋은 위치에 와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한번 좀 끝까지 가져가시길 추천드리고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카바나 전망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사실 뭐 카바나 전망이 특별히 좋을 게 없는데 중고차 판매업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EC의 관련 문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비용을 좀 줄인다는 계획이 있었나 봐요. 해서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자 트위터가 오늘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혹시 실시간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까? 트위터? 트위터요. 트위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로 치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트위터에 대해서 가짜 계정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지만 내가 트위터 인수를 했는데 오늘 나온 기사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트위터의 변호사들이 트위터의 변호사들이 지금 이제 그 가짜 계정에 대한 가짜 계정에 대한 샘플 사이즈 가짜 계정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그걸 공개했나 봐요. 공개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제 어떤 어떤 규정이냐면 보통 이렇게 M&A 과정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기밀을 우선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실 이 스팸 메일에 대한 이 스팸 계정에 대한 샘플 사이즈도 사실 기밀 내용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갖고 사실 이제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뭔가 머스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트위터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스탑을 걸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인수하는 것보다는 좀 인수하겠지요. 하겠지요. 하겠지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9% 하락하면서 거의 110억 달러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주가 많이 빠지는 바람에 나중에 수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포리스는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외드부시가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래서 중립에서 아웃포폼을 제시했는데 오자크 아시죠? 오자크? 압니다. 오자크 이제 마약 상인들이 돈 상탱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안다면서요. 아니 1, 2화 정도 봤어요. 10번짜리인데 뭔지는 압니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묘한 이야기 이거 이제 후속편이 나오나 봐요. 상당히 인기 있었던 사실 콘텐츠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상당히 이제 과심이 끌 걸로 보이니까 뭐 좋은 소식이 나와서 일단 투자기를 올린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볼까요? 뭐 보겠죠. 아니 아니 보겠죠. 여기까지 잘 들으셔야죠. 그다음에 리뷰할인데 포드가 지난번에 약 700억만 팔았는데 또 8만 추가로 또 팔아갖고 또 추가로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지분이 약 9.7%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도 빠지는데 글쎄요. 일단은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물량을 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고요. 소파에는 우리 또 우리 박선생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아직 4.2%가 올라갑니다. 파이프 샌들러가 오버레이트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인데 지금 예금이 증가하고 있고 급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학생 론을 유예시켰는데 이걸 또 다 끝났습니다. 유예가 끝납니다. 이제 끝나면 돈을 갚아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이제 주가 올라가는 목표가를 제가 봤는데 10불로 했더라고요. 10불 10불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저는 18불이거든요. 제가 매수 아 그렇습니까? 저렇게 닫아버리면 6.89 6.92가 거래되고 있는데 18달러요? 네. 어떻게 이렇게 안이 났네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지금 나스닥이 한 1%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맵을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맵인데요. 다시 빅테크 위주로 좀 하락세가 몰리고 있는데 상장주 위주겠죠. 보시는 것처럼 애플도 1.43% 마이크로소프트 2.58%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3.3%가 빠져서 엔비디아가 또 많이 많이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날 많이 올라갔죠. 10%까지 올라갔거든요. 약간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테슬라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2.62%가 빠져서 알파벳, 메타플랫폼, 아마존 같은 기업들 여러분들 아까 실적을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만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주가 오히려 빠지면 잘 보시고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다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방송 전에 비트코인을 좀 봤어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나스닥과 커플을 이뤄서 흐름이 간다 이런 얘기했는데 비트코인도 지금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오늘 또 나스닥이 또 빠질까 이런 예상을 좀 했는데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인도 밀 수출 금지 하지만 또 상해가 또 봉쇄가 또 완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악재, 호재가 조금씩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미국 출신이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일단 열리긴 했는데 나스닥 지수 기준 1% 이상 밀리고 있고요. 일단 지난주에 금요일의 반등폭이 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익실화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장우석 부사장님은 많이 말씀한 거지만 장열리구 30분간 사실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정한 진검 승부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 아마도 인도의 밀수출이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준 게 시장에 단계적으로 좀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지표 몇 가지나 약간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아직은 혼돈의 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이렇게 노이즈가 많고 시장에 뉴스가 많고 악재고 호재가 이렇게 엇갈리는 시장일수록 메인을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들 얘기한 게 노이즈 그러니까 소음이 있고 신호가 있는데 신호와 소음을 지금 굉장히 헷갈려하기 쉬운 장인 것 같아요. 지금의 시장. 그런데 우리가 결국 핵심으로 봐야 될 것들은 키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 중국의 봉쇄 해제 여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가 어느 정도 장기화되는지 이런 메인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외에 장가지까지 보다 보면 시장 방향을 보기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키에 집중해서 저희 또 좀 더 방향에서 선명해지면 그 분 함께 생각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는 글로벌 라이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 잖습니다. 이 저자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